전통 트롯이니까? 트롯입니다. 어떻게 SME까지 되면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하겠지만 제 꿈 때문에 저한테 좀 무릎이 왔습니다. 제가 만들어놓은 곡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 존나 되는 사람이 많아고 제가 좀 괴롭습니다. 자, 오늘 제 마지막 곡입니다. 여러분들이 인생을 쓴 이 곡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주도 하ni ASL ASL 상현의 이름 중 ¿왜aches니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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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